성남FC 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최근에 공고를 냈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는 광고를 하면서 들어오면 현금 지원, 그러니까 자기들 지원을 160억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0억을 지원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세종시장이 기업체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기업을 유치한 것을 시장이 홍보할 거 아니에요. 내가 두산을 세종에 유치했습니다. 홍보를 해.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무슨 돈을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세금으로 써서 그것도 국가의 세금까지 떼서 그 기업을 지원해 준 거예요. 뇌물이지. 그런데 이걸 누가 뇌물이라고 합니까? 그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발생시키는 생산효과, 고용효과,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법인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논밭을 갈아서 공단을 만들고 업무용지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게 특혜래요, 또. 이런 건데. 그러면 성남FC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가 많아서 지금 다 잊으셨을 텐데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요. 두산이 병원부지인 걸 상업부지로 바꿔서 건물을 짓게 해주는 특혜를 해주게 된 대가로 뭘 했어요? 성남FC에 광고비를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광고비 커미션 이것을 받았고 이게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 원래는 이게 범죄였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일이 여기까지 오면 그런데 성과급을 경찰에서 샅샅이 다 뒤졌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도 그런 커미션 똑같이 떼간 거예요. 영업사원이 100억짜리 광고 유치해오면 1억은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은 100억짜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광고를 그런 상태임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즉 성남시로서는 두산이라는 회사가 기업을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 용역으로 딸려 들어간 수많은 일자리들 그리고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재들 포함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봤고 두산이라는 기업이 많은 회사들을 거기에 법인을 둠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또 거둘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거죠.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거고 두산의 입장에서는 병원 부지 등 것이 업무용으로 전환이 됐고 두산이 성남에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성남시민들에게 감사 표시도 해야 되겠고 생색도 내야 되겠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시장한테 50억을 줘서 자, 재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뇌물이지. 그런데 그 돈을 성남FC라는 축구 기업에게 준 거예요. 광고비로. 그리고 자꾸 이걸 광고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광고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를 집행했고요. 나는 여기서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는 기자들의 뇌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달아주는 거. 이거는 공짜로 달아준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을 갖게 없는 게. 왜 거기 후원금이라는 말을 써? 아니, 그렇게 되면요. 신문사들은 삼성 후원하고 LG 후원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안 하죠. 당신네들한테는 왜 광고비고 성남FC한테는 왜 후원금이냐?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모르게 다 알고 있지만 기업 차 관련된 나쁜 소식이 있을 때 기업이 뭐 합니까? 광고해 주잖아요. 기사 조그맣게 내달라고. 이게 더 뇌물인 겁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건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두산이 50억을 성남FC에 내서 그 생색을 이재명이 냈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을 얘기하는데 제3자 뇌물에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부정한 청탁. 즉, 두산이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성남FC에 넣었다는 장면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은 두산을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두산은 성남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용도 변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퉜겠죠. 협상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성남이 용도를 변경해 준 것. 그것이 용도 변경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처벌하면 되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시장이 곤자 결정한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다 검토를 했어요.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이 이 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해보고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 의견을 했던 건데 사실상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만 경찰들이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검찰이 다 한 거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미르제단과 같은 건이라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3자 뇌물죄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도 한동안 검사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성남이에요. 성남시민이 구단의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민과 이재명 시장이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지 제3자 뇌물이든 뭐든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경제공동체로 금전적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봤다라는 굴색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 후보들이 기업 유치하고 거기다 생색내고 조금 전에 세종시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 돈 쓴 거 아니에요. 국가 돈 쓴 거고 그걸 뇌물 공유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기업체가 100억쯤 내가 갈게 했으면 100억 뇌물 받은 거고요. 뇌물질 시장도 구속해야 되고 홍보하면 거기다 청구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성남시가 두산 계열 그룹 5개 본사 이전을 해서 수천억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버젓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두산 5개 계열사 이전에서 분단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다 이게 2015년, 2020년에 다 썼던 것들이에요. 연간 2,156억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그거 인허가 풀어주는 대신에 2,156억을 성남시에 이득을 안겼는데 이게 업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면 누가 지자체장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두산에서 흘러들어간 50억이 사실은 광고비로 준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에게 주려고 성남FC를 통해서 세탁을 했다. 그럼 이재명 시장에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건 수사받고 재판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성남FC에 준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1월 1장 들어간 게 없어요. 이재명한테는. 그런데 그걸 유치한 것이 이재명의 업적이라고 말한 것이 정치적 이득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정말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 법원에 가져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